안녕하세요. FDA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. Search를 클릭했습니다. 검색창에 Approval Notification을 입력했습니다. Approval Notification은 허가 공고입니다.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. Oncology Cancer는 그냥 암입니다. Hematologic Malignancy는 혈액암입니다. 이 웹페이지는 항암제의 허가 공고들을 모아두었습니다. 예를 들어 2024년 8월 6일 FDA는 보라시드닙을 허가했습니다. 이 웹페이지에서 북마크를 클릭했습니다. FDA 허가 공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완료를 클릭했습니다. 매일 아침 북마크를 클릭해서 FDA 허가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빅토리가 추천한 종목을 유한타 증권에서 확인하세요.